안녕하세요. 홍필구의 신모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그러고 보니까 음력 설이더라고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더욱이 저처럼 미국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면 한국 명절 지내는 게 그렇게 잘 안 돼요. 분위기 자체가 안 납니다. 날짜도 잘 몰라요. 달력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해줘야 설인가 뭐 그러는 거예요. 항상 좀 정신없이 시간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식으로 명절을 지내든 우리 교회사 강의는 계속 되겠습니다. 자, 진지난 씨가 또 지난 시간 트리엔트 공의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었죠. 교회 쇄신에 대한 요구가 극에 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고위성직자들의 부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중세를 지나서 근대로 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시대가 바뀌고 교회도 그에 맞춰서 교황청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전례, 신앙생활, 수도영성 등 전반의 변화가 다 필요하다. 즉, 개혁이 시급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개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와 같은 인물들의 사상이 2단으로 단죄를 받았는데도 신성로마 제국의 제후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얻어서 독자적인 공동체 혹은 세력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즉,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1500년을 지켜온 당시로서 교회 가르침을 부정하는 루터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공의회만이 유일한 선택지이다라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회를 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죠? 공의회 우이론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것이죠. 자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속 군주들과의 복잡한 정치적인 관계. 기본적으로 루터의 개혁은 교회뿐만 아니라 신성로마 제국의 분열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카를로세 황제가 개신교의 뿌리를 뽑든 만나서 화해를 하든 어떻게든 이 분열 사태를 잠재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강대국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카를로세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었어요. 공의회 소집에 협조를 안 하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극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545년 트리엔트라는 제국령에서 공의회 소집에 성공을 했고 크게 두 가지 주요사항을 목적으로 매 회기를 토론과 표결로 진행하게 됩니다. 교의에 대한 것 그리고 개혁에 대한 것.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개신교 사상가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수정될 뭔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던 또 저쪽에서도 초청을 해서 토론을 벌이던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개혁에 대해서도 개정까지 해왔던 관행이나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545년부터 47년까지의 트리엔트 공의회 첫째 시기에 다뤄졌던 내용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 과정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전 공의회들과는 진행 방식부터가 달랐어요. 오로지 학자들과 고위 성직자들에게만 표결권이 있는 방식으로 즉 세속적인 어떤 개입이 없이 보편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공의회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나열해보자면 성경과 성전에 대해서 또 원죄론, 의화, 칠성사와 사효성에 대한 교리도 정리를 했고 성직자 상주의무랑 겸임금지 또 성경교육기관 설치와 같은 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 첫째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간으로 따져보면 불과 1년 반이 채 안 돼요. 전염병이 또 일어나고 또 전쟁도 발생을 하면서 장소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수는 다시 트리엔트로 돌아가기로 해요. 그리고는 몇 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구분해서 첫째 시기라고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가서 또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해나가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둘째 시기로 온 거예요. 11차 또 12차 회기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공의회 재개 선포 정도만 하고 참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별들은 표결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슬슬 주교들이 도착을 합니다. 프랑스만 아직 안 와요. 프랑스와 1세 아들 앙리 2세가 즉위를 했는데 공의회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13차 회기가 진행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령이 확정이 되는데 바로 성체성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변경사항은 없죠.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 실체가 변한다. Transubstantiation. 그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맛도 똑같고 냄새도 똑같겠지만 그 실체는 변한다 이거예요. 루터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현조는 확실하다. 거기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다만 실체가 변하는 건 아니다. 빵과 포도주 그 먼저리 어딘가에 계시긴 계시다. 그랬더니 츠빙글리는 그것도 아니다. 이거 다 그냥 쇼다. 쇼. 그리스도가 어딨냐. 그냥 빵이다.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그렇게 계신교 사상가들끼리도 생각이 다르다 보니 또 분열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는 칼뱅이 나와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거기 어딘가에 현존하신다라고 어떤 중간 합의점을 제시를 해요. 이렇게 상당수가 또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칼뱅은 계신교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르치기를 트랜섭스텐시에이션 즉 실체 변화의 신비는 열두 사도들 때부터 당시로서 무려 1500년을 변함없이 믿어왔던 교리이고 교회를 교회로 있게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유 정점인데 그렇게 여러분들 아무나 기분 내키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통교리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신도의 양형 영성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요. 평신도들도 사제들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 양형으로 성체성사를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오랜 시간의 요구였었죠. 여기 13회기에서는 아직 결정단계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고해성사 또 병자성사에 대한 내용은 14회기로 넘어가면서 바로 정리가 됩니다. 성사로서 인정을 하고 사죄경의 효력 또 보석의 중요성도 언급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리에 관한 토의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어차피 별다른 새로운 게 없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수세기 이전에 다 정리가 된 것인데 약간 언어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가 될 뿐이지 본질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도적인 부분 양형 영성체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혁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이건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 인간적인 미성숙함이죠. 학자들 또 성직자들이 머리로는 진리를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막상 그걸 실천하라고 하면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와 전통, 성경, 전례에 대한 해박함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진 걸 모두 내어놓고 나를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그걸 놓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건가 봐요. 그러는 와중에 루토파 대표들이 슬슬 트리엔트에 도착을 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흥미진진했겠죠. 어떤 서로의 팽팽한 긴장감이 돌게 됩니다. 먼저 비루텐베르크라는 곳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에서도 개신교신자들이 와 있는데 그들끼리 만들어 놓은 비루텐베르크 신조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운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고 그들의 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가톨릭 교리와의 타협은 없다라고 언포를 놓습니다. 이 개신교 지도자들은 공의회장에 직접 들어가지도 않아요. 황제의 사절단을 통해서만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요구해요. 당연한 거죠. 사실 거의 목숨 걸고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트리엔트에서 머물 수 있도록 보장은 받는데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교황에 대한 순명서약을 면제해달라. 그 옛날 콘스탄츠에서 선포한 대로 공의회 우위론을 다시 유효화시켜서 공의회 권위가 교황권위보다 우위에 있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공의회도 진전이 있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15차, 16차 회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마침 전쟁이 나요. 프랑스랑 작센 선제 후 모리츠라는 인물하고 손을 잡고 제국령을 공격을 옵니다. 카를로세가 멀리 남쪽으로 도피를 가야 할 정도가 돼요. 그 정도로 제국 정세가 어려워지니까 공의회에 있던 제국 출신 주교들도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결국 그렇게 공의회를 중단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1552년 프리엔터 공의회 2분기도 역시 잠정적 무한 연기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또 얼레벌레 시간은 흘러가는 거죠. 이게 아직 공의회가 마무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꽤 결실이 있었지만 여러 회기를 걸쳐서 완성된 그 교령들이 최종적으로 교황의 승인까지 나야 뭘 실행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성직자 상주 의무나 겸임 금지 교령도 어미를 따지면 법적인 효력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각 국가나 또 지역에서도 뭔가 좀 애매하게 됩니다. 스페인 같은 데에서는 워낙 개혁을 이미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공의회 교령 바로 실행시키자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당시 율리오 3세가 거의 한계 없는 교황이라고 말씀드렸죠. 폼만 잡다가 끝나버려요. 벌써 1555년이에요. 그리고 다음 교황은 마르철로 2세인데 기억하시면 한 달도 못 돼서 급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출된 교황이 바로 바오로 4세인데 바오로 3세가 개혁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 청렴한 투기경들 9명 중에 하나였어요. 개혁 교황인 건 확실한데 문제는 아주 극도로 강령한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타협이 없어요. 전형적인 독재 스타일. 뭔가 좀 구리다 싶은 인간들은 사정없이 다 잡아다가 처벌을 합니다. 덕분에 교황청 내에 썩은 부분을 깔끔하게 도려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슈퍼맨처럼 혼자 개혁 운동을 진행하다 보니 공의회가 재개될 여지는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신성로마 제국 카를로세가 황제직에서 은퇴를 결심합니다. 사실 우리가 카를로세 개인의 삶을 그렇게 깊게 보진 않았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엄청난 제국 영토를 상속받아서 평생을 전쟁만 했어요. 카를로세. 프랑스랑 싸우고 잉글랜드랑 싸우고 오스만 제국하고 싸우고 교황하고도 싸우고 제국 내에서 그 루터파 제후들하고도 싸우고 아주 진절머리가 나죠. 그러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랑 작센이랑 손잡고 카를로세를 아주 궁지로 몰아서 힘을 쫙 빼놓는 거예요.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결국 루터파랑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것도 아들 펠리페 이세한테 알아서 해라 라고 위임을 줘버렸어요. 이 협정이 이제 제국 내에서의 개신교를 공식적으로 용인을 한 것이죠.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개인신앙의 자유라기보다는 제후들의 종교 자율화인 것이고 제후들이 개신교로 개종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들이 얻게 되는 건 황제의 지배로부터 폐인 어디 산속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시계를 수리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뭐 여담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계들을 다 똑같이 맞추려고 해봤대요. 0.001초도 오차가 없게 초침들까지 동시에 이렇게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만 해도 초단위 개념 자체가 없었긴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18세기 산업혁명 전까지는 사람들이 시간을 굳이 정확히 알 필요가 없었어요. 눈 뜨면 일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해지면 자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당에서는 종을 쳐주죠. 기도 시간 또 미사 시간을 알려줘야 하니까. 근데 지금과 같은 그런 시계는 아니었지만 카를로세가 여러 시계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 시계 몇 개에도 일치를 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제국을 통일시키겠다고 나섰던 것인가 라고 하면서 환멸을 토로했다고 해요. 어쨌든 자 이제 그렇게 공의회에 대한 희망을 버려야 하나 라고 하던 중에 이번에는 아주 의외로 프랑스 때문에 공의회 재개 가능성이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트리엔트 공의회는 물론 교회 내부의 개혁을 지향했던 것이 그 목적의 반을 차지했지만 한편으로는 신성로마 제국 내의 종교적인 분열 문제가 그 나머지 반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종교적인 분열이란 게 뭐 제국에서는 정치적인 분열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황하고 황제가 같이 공의회 계획을 구성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1세 또 그 다음 왕 앙리 2세는 계속해서 협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회 때 언급됐던 주요 개신교 지도자들이 뭐 루터, 츠빙글리 등등이 있는데 프랑스의 칼뱅은 그렇게 안중에는 딱히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계속 공의회가 이렇게 지체되는 동안에 칼뱅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121강 프랑스 종교전쟁 기억하시면 앙리 2세가 마상 경기하다가 눈탱이 맞아가지고 일찍 죽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을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왕비가 섭정을 맡게 됩니다. 누구였죠? 카트린데 메디치 이제 프랑스와 1세 사망하고 앙리 2세 12년 재위기 그리고 카트린 섭정기 1550년대 그리고 60년대 동안에 프랑스에서는 이 칼뱅주의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위그노라고 부른다고 했죠. 당시에 2천 개가 넘는 위그노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 비호사세 교황 바오로사세 후임 비호사세 교황한테 있어서는 반드시 공의회를 재개해야만 하는 명백한 또 다른 큰 이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지만 역시 문제는 세속 군주들이 협조를 하겠냐라는 거였어요. 1552년에 중단됐던 그 공의회를 다시 재개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제국 분열 사태도 계속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만 한다면 프랑스에서는 또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프랑스가 지금 종교전쟁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공의회가 필요하다라고만 하면 제국에서는 또 반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1560년 직서에는 양쪽을 다 아우르는 내용으로 소집령을 내기로 합니다. 사실 뭐 어떻게든 모이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교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화합에 대한 노력도 할 것이고 또 교회 개혁에 대한 사안도 얘기가 될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는 또 다 응답을 하느냐? 아니에요 또. 이번에는 오히려 신성루마 제국에서 참여에 거부를 합니다. 거기에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에는 그 소집, 칙서, 전달자가 아예 입국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다른 가톨릭 국가에서는 주교랑 사절단을 보내기로 하긴 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또 어렵게 어렵게 간신히 공의회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트렌드 공의회 재개에 성공을 합니다. 1562년 역대급으로 113명의 주교들이 참석을 해요. 장소도 더 넓은 곳이 필요해져서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트렌드 공의회 하면 딱 나오는 그림 바로 여기가 지금의 트렌토에 가면 있는 산타마리아 마조레 주교조아는 아니고 그냥 일반 성당이에요. 이제 트렌드 공의회 10년 만에 재개가 돼서 3분기로 볼 수 있겠죠. 17차 회기가 열리게 됩니다. 간만에 공의회라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어쨌든 역시 교리에 대한 부분과 개혁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이 돼요. 이번에는 개혁에 대한 사안을 먼저 다루도록 합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성직자 상주 의무에 대한 안건을 다시 꺼내서 토의를 하는데 일부 주교들이 반대를 하고 나오는 것이죠. 왜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피해가 보려고 별의별 근거를 다 대고 막 그러면서 표결에도 붙여지고 결국엔 이게 몇 달을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는 꼴이 되어버려요. 17차, 18차, 19차, 20차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교의 파트로 가기로 해요. 지난 분기에 성체성사에 대한 교령은 확정을 하면서 평신도의 양형형성체에 대한 부분은 보류를 했었다고 했죠. 거기서부터 다시 이어가기로 합니다. 역시 평신도의 양형형성체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성체만 모셔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모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성이 온전하지 못하니 세례를 받았어도 영성체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개혁에 대한 내용에서 성직매매금지 또 성직자 자격요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요. 어떻게 잘 됩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 22차로 가면 또 중요하죠. 바로 미사에 대한 교령이 공표가 돼요. 미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건 변할 여지가 전혀 없죠.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의 요구 혹은 그들의 도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재물이 같고 그리스도라는 봉헌사제가 같다는 점에서 십자가의 희생과 같지만 무혈봉헌이라는 점에서는 그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어떤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성사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도 행위와는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미사에 대한 각종 법령에 대한 부분도 같은 회기에서 다루도록 해요. 성음악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 나중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려는 사이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로렌의 샤를드 기즈라는 주기경이 프랑스 주교 13을 대동해서 트리엔트에 도착을 합니다. 그동안의 교의와 개혁에 관한 여러 교령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교 상주 의무에 관련된 즉 개혁에 관한 교령이 한편으로는 주교직의 정체성에 대한 또 교황의 수의권에 관한 것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교황도 어쨌든 로마의 주교인데 그 수의권 때문에 마치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도 우선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주교들 중에서도 로마의 주교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냐 혹은 교황의 수의권과 주교직 간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것이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의 여지가 있던 겁니다. 즉 교의적인 부분도 여기 이 교령에서는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얘기가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냥 딱 정해버리면 되는 걸 자꾸 신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주교가 무조건적으로 교황에게 수명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가톨릭과 정교회가 아직까지도 온전히 일치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떤 매듭을 짓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후에 바티칸 공의회로 가면 다 정리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에 기즈 추기경이 신소노마 제국 페르난디트 1세를 개입을 시켜요. 그래서 당시 이 분열이 더 극대화가 됩니다. 한편에서는 교황의 교도권을 옹호하는 편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각 지역의 주교들이 갖는 그 자치권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편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하게 돼요. 이 공의회 안에서의 그 분열과 첨예한 갈등의 정도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지경까지 갔으면 교황 대사로 파견 나가 있던 그 공의회 최고 리더 둘이 화병이 나서 죽어버려. 그 정도로 공의회가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비호사세 교황이 후임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아주 신임하던 조반니 모로네 라는 추기경이에요. 바오로 3세 때부터 외교 사절단으로 활동을 했었던 나중에 가면 강력한 교황 후보자로도 이름이 언급될 만큼 유능했던 당대 최고의 외교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트리엔트에 가서 거길 다 정리를 합니다. 페르난디트 황제도 찾아가고 기지추기경도 만나고 또 다른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도 설득을 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 개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자기만의 아주 탁월한 외교수를 10분 발휘해서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다 그걸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트리엔트 공인회의의 구세주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얼레벌레 10개월을 낭비하다가 마침내 23차 회기가 열리게 돼요. 우선 성품성사에 대한 교령이 나옵니다. 개신교 사상가들은 서품받은 사제직을 인정하지 않았죠. 일단 세례를 받으면 다 사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사제로서 하느님과 소통해서 죄가 있으면 용서도 청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공인회의 교령에서는 성품성사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서품된 사제직은 그 고유함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치신 그 희생제사를 기억하고 또 행하기 위해서 대사제직을 수행할 그 제사직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제도 필요 없고 미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나 혼자 다 할 거면 그건 가톨릭 신앙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라고 하죠. 일치, 공동체, 친밀함 이게 가톨릭 교회의 핵심이에요. 하느님이란 존재의 정체성도 결국 삼위일체의 공동체이고 그분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도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술래길의 종착지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일치를 이루는 곳이고 교회란 그 온전한 일치를 그 기쁨을 지상에서 미리 맛보면서 더욱더 그곳을 갈망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가르침에 개인주의는 없는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무슨 차이냐 공동체주의냐 개인주의냐 의 차이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톨릭 가르침은 보편중심과 개체중심과 개체중심에서 중용을 추구하죠. 개신교 신학은 개체중심에서 바탕을 하고 있고 아무튼 성품성사 나중에 바티간 공의회로 가면 좀 간소화되긴 하지만 여기 트리엔트에서는 전부 7단계로 성품성사가 이루어진다고 결정을 해요. 수문품 독서품 구마품 시종품 차부제품 부제품 그리고 사제품 이 중에서 지금은 구마품하고 차부제품은 빠집니다. 그리고 트리엔트에서 부제품하고 사제품 나이를 제한을 합니다. 반드시 양성과정을 거쳐야 하고 부제는 최소한 23 사제는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추기경직도 그렇고 주교직도 이게 관직 같은 어떤 것이 되다 보니까 교황이 임명하면 다 됐던 거예요. 사실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후계들도 무슨 학위가 있어서 된 건 아니니까 그런 근거를 가져오면 못될 건 없는데 이게 결국 교황청의 부패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열몇살에 추기경되고 그런 건 좀 아니잖아요. 목자로서의 자질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제한을 한 확고한 교령을 통해서 정하기로 합니다. 공의회에는 주교들과 수도회 대표들이 참석을 하는데 일부 국가정부에서도 어떤 개혁에 관한 소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신성로마 제국 또 프랑스에서 이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황청 애로의 일종의 청원인 것이죠. 서로가 각자의 사정에 비추어서 토로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일치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공통된 의견들도 많았어요. 이를테면 체계화된 사목적 관심에서 교구사제와 지역주교의 권한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거 또 세속권력으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교들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은 다들 공통적으로 재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공의회에서도 더 심사숙고를 하게 됩니다. 모르네 추기경이 이걸 다 모아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개혁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또 동시에 로마 가톨릭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42개조의 개혁안을 작성을 해요. 이게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 24차 또 마지막 25차 회기 때 채택이 됩니다. 거의 트리엔트 공의회의 핵심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할 정도로 모르네 추기경의 명석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데 이 개혁안이 나오기까지 어떤 원칙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의를 확정하는 일, 주교의 임무, 사제직의 정의, 성경교육 등등 이 모든 교령이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정립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우리 영혼을 구하는 일인가냐는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한 줄의 원칙은 사실 어느 사목 현장에나 붙어 있어야 되죠. 저 같은 사목자가 본당에서 있든 밖에 있든 항상 오락하락하는 일들이 좀 있는데 이게 영혼을 구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24차 회기에서는 혼인성사에 대한 교령이 발표가 됩니다. 혼인은 분명 성사라는 것, 즉 세속적인 어떤 것이 아닌 거룩한 은총의 표증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을 합니다. 비밀 혼인, 또 증인 없이 맺어진 혼인은 무효예요. 그리고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하는 장애 요소들이 또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혼인한 상태에서 또 할 수 없고 또 가족이나 친척끼리 못하죠. 이거 다 촌수가 있어요.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기능 장애라든지 강요나 무의식 중에 행해진 혼인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개혁 관련 교령으로 가면 추기경 또 주교들의 자격 요건 또 의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차 회기가 이 트리엔트 공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돼요. 연옥 교리도 재체명을 하고 대사의 효력도 인정을 합니다. 성인을 공경하는 전통 그리고 성인 유해랑 성화상 공경도 인정을 해요. 개신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왜냐?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 남용을 했으니까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 또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비즈니스화 했던 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인 신심이나 유해 공경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남용이 되는 건 또 강력하게 금지를 합니다. 성화상이나 성인 유해 자체에서 무슨 힘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것들이 표현하는 그 본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재체명을 해요. 그리고 개혁 관련해서는 수도에 관련된 교율도 강화를 하면서 수도 신심을 쇄신하도록 동시에 수도원이 그릇된 의도로 쓰여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 친족 등용도 금지를 해요. 그동안 아주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 직무 겸직도 당연히 금지. 그 밖에 또 사회복지 활동도 권장을 하고 11조 관련 의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시를 하고 또 관면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령도 다 나와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의회에서 정한 교령들 전부 다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참석자들이 서명을 해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비호사세 교황의 승인이 나면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545년부터 1563년까지 무려 18년에 걸친 차수로 따지면 제 19차 보편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가 폐회를 선언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회의가 이루어진 시간은 3년 조금 넘는 기간밖에 안 돼요. 최초의 소집 자체도 너무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공의회를 이어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자 트리엔트 공의회 소집의 목적이 그랬듯이 발표된 교령들은 크게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개혁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서 정리가 됩니다. 가톨릭 교회를 교회로서 서게 하는 그 핵심 바로 교리를 위협하는 그릇된 사상에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고 교회가 그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던 이유들 중에 외적인 것들은 비난할 게 없지만 내적인 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리엔트 공의회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또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이 공의회 교령들이 실천이 됐는지 잘 됐는지 효과가 있긴 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